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새벽 2시가 넘었어 현관문 안 잠그고 샤워를 하질 않나 유도 좀 한다고 겁도 없이 밤이슬 맞고 다닐래? 누군 밤이슬 맞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? 잠은 안 오지 걱정은 되지 바람 좀 쐬러 나왔다구요 그러게 좀 일찍 다니지 왜 사람 걱정시켜요? 왜 또 전화는 안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밤이슬 밟고 다니면서 사람 걱정시키게 누군데 왜 자꾸 나한테 만들어 잠도 못 자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까? 아멘 새벽에 잠 안 온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현관문 잘 잠그고 너 유도신령 너무 믿지마 낯선 사람 조심하고 김치 맛있다고 너무 김치만 먹지 말고 또렁이만 챙기지 말고 나 좀 챙겨 니가 타준 커피 참 맛있는데 타줄까요? 타줄래? 타 잠깐만 기다려 타조라 타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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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해서